달팽이 많겐 돈 없으면 혼자 성장이라도 하지 카카는 혼자 크지도 못하는데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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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가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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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우. 장치니. 집중 집구 안 돼 20중 미쳤네 전문성 30중 개빡집중 이거 팽이를 암시하는 것인가요? 팽이.. 팽이떡상? 3집중 팽이각 팽이 앵글 팽이를 암시하는 것인가? 개빡집중 팽이떡 팽이특 골칫거리 와아 노갈 노갈굿 노갈굿 벌떡 나가볼리 나가볼리 하음 제발 습 슬 더 습 아 는 지 집중 반사신경 이집중 이반사 반사 는 는찌 먼저 쓸까 찬성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재산상입니다만 갓챙이 또 나왔네 2집중 이 고챙이 험이 체력 보초기 개무섭다 진짜 고챙이 다 빠졌네 고챙이였나 꽤 고챙이 고챙이! 꼭꼭꼭꼭꼭 gorilla 꼭꼭꼭꼭꼭 proceeding 그удь dio 인 trench 됐어야죠 전문성 나옴 전문성 나옴 떡상 떡상 가능? 핸드 드럽네 단검 분쌍 압축 압축 더 볼까? 압축 더 볼까? 집중 꼬챙이 집중 전문성 사이클로 스무마나 꼬챙이 발끼면 2만원 스무마나 꼬챙이 발끼면 2만원 아니 승량님 감사합니다 20만원요 안전자산인데 암튼 감사합니다 도전과제급인데 20만원 20만원 정보 슬라임에서 죽음 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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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화 없고 쟤네들 너무 싫어 아들 바꿔줘 제거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소주 간다 소 소 소 소 소 소주 강화 강화 엘리스 엘리트 강화 여기 물음표 네크로노미콘 가자 이거 네크로노미콘 떡상각이다 네크로노미콘 킬각 아니 킬각 젬크로노미콘 아 흑우부정으로 깨알 시너지도 볼 수 있어 젬크로노미콘 난 이사할 길이다 오오오오 잠깐만 돈 달라고 구걸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약받아서 눈에 뵈는게 없구나 어 그래 이거 젬크로 젬미콘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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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틴 눈병 나이스 으고 부저 아 찰싹 찬만 응 80댐이야 깜노노 이거지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거지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헉! 뭐야? 프레스였어 잘못봤네 꼬챙인줄 알았네 잘 못봤어 저 꼬챙인줄 알았어 집중꼬챙이에 눈이 멀어서 악의 웅살이 에헤이 내 고생 케미컬도 주나요 아이씨 아이씨 안 잃어버려도 되는 수록 와아이 고기 덩어리 잠깐만 되는 판인가? 아이 벌집 측은 그런 가스러운 예? 펜터그래프? 신성 펜터신성 이렇게 할까? 상특 안전 펜터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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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터신 펜터시 펜터신 펜터신 펜터ЕНidd 시너지에 오셨다. 꼬챙이 빠진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신성 자체가 세네. 신성 바로 강화해줄까? 바로 신성 강화하고 엘리트 좀 더 잡을까? 폭주? 폭주는 지금 필요 없지. 아드 할 거 아니면 필요 없어. 폭주 신성. 폭주 전문성. 님들 겜자라리네요. 으아아아. 난 또 귀를 가. 으어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병불 꺼져 전략가 콜 아 이거 쓸까 병불 병불 꺼져 괜찮을 것 같죠 괜찮을 것 같은데 상접 하나 더 가자 갓댁 괸전 괸전 고개 둘 다 좋은데 고개 쓸까 아 둘 다 둘 다 둘 다 너무 좋다 진짜 둘 다 너무 좋아서 고르기 힘들다 집중 두 장이라서 고개 빨리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괸전이 등급 높으니까 괸전 집어넣자 가방이다 가방 제거하고 발돌림 이렇게 할까 나 여기 갈뻔했어 윙부츠 날려먹을 뻔 2방에서 3개다 봄 야 뭐야 이거 장난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이걸 원했어 어 킬각이었나 혹시 킬각이었습니다 킬차야 뭐다 논 꺼져 그희 흐으으으으으윽 지금 뭐다놓은 따위가 시체폭발 있으면 저희렙 verschiedene 이건 fellas 다시 tel 아 2반논 20만화.. 20만화를 어떡해 도플갱어로 아이스크림 안 나오면 안전자산인데? 10억 집어야 일반 몹.. 현두미 같은 것도 있고 눈피도 좋지만 역시 3장이겠죠? 3장 택.. 아니면 왕관할까? 20댐 수가 되는데 아 근데 이거는.. 3장이 좋을 것 같은데 집중 전문성.. 나중에 고개 집더라도.. 3장 택.. 대갑 축 더해야지 고개도 집어야되고 신성 빨리 뽑으려면 또 필요하고 일반 몹 잡을까? 일반 몹 잡아서 돈 벌고 상점 가서 제거하고 엘리트.. 엘리트 되는대로 잡고 일반 몹 잡으면서 고개나 이런 것도 찾아봐야되고 고개도.. 1장 택.. 대답.. 2장 택.. 우선.. 2장 택.. 2장 택.. 2장 택.. 2장 택.. 2장 택.. 흔들갑을 놓고 간 에 고개 있어야돼. 고개 없으면은 안 끝난다. 깨두어. 애들을 계속 잡으면서 고개도 찾아보고. 신성대나. 고개. 어 진짜 나오네. 대박. 야 그러면은 파밍 다했나? 상점 다니면서 제거하고 엘리트 다니면서 돈 벌고 유물 벌고. 아 쟤는 좀 때리기 무섭다. 아니 미친. 야 이거 사기야. 대걸레 졸렸어. 집고 들어가도 킬 각이 안 나오지. 11, 44, 84. 66. 나오나 안 나오나? 뭐 다음 턴에 나오니까 다음 턴으로 넘길까? 아 잠깐만. 전략가 버리면은 킬 각이구나. 아. 으앗. 어우 기사는 잘못했다. 와 이 씨. 탄성 생각 못했네. 그래도 일단 사람 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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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턴 참을걸 아우야 아우야 졸렸어 고기 하나 더 나왔다 아 근데 이제 저거 넣고 싶은데 제비 넣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골랐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나왔으면 써야돼 아우 잘 돌아간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흐흑 이 맛이야 으어어 아이고 오야 오와 생략님 반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와 하이 너무 좋다 이게 이즈 게임 후 완살킬가 만살킬값 바로 못보나? 못보겠네 아이고.. 썼끄냈다 일단 턴이 잡겠네요 약화? 고장 약화 따위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뺀사신경 집중도 있고 궤도도 있고 구개도 있고 괜히..어어어 표창 네크로노미콘이라서 표창 발동시키기도 그렇게 안 어려워 상전 가봤자 어차피 제거 안되니까 히히움을 펜터도 보고 끼옷 끼옷 휴헤헤헤 휴헤흐흐 너무 좋다 앱도? 앱도? 집중이 더 낫겠지 이거 지금도 덱 잘 안돌아가니까 굳이 압도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재료할 거 뭐 없나 발돌림 아드 아드 발돌림 신성 말고는 강할 거 없지 신성이라서 계도부터 할까 계도랑 발돌림 이렇게 간거죠 아드는 뭐 상관없을 것 같네 반피 까고 시작하죠 그러고니 이거 그거 가능하네 교살네크로양초 궁극기 승마법 벤사신경 넣을만한데 넣을만한데 굳이 넣어야 될까 굳이 안 넣어도 되겠지 신성 늦게 잡히는데 한 장만 쓰자 두 장 만원 물음표 갈까 물음표 가도 되겠지 근데 뭐 노릴만한 이벤트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필요한 이벤트가 다 나오긴 했어 탑클래스 기타 성소 같은 거 일반 무비나 보자 무색 카드 피어오 기타 성소 기타 성소 아 너무 시원하다 진짜 치코리타는 아택답지 않게 시원하다 버펀데 어쩔건데 아 이걸 환사를 못쓰네 다음 턴 킬광 나오나 에라 모르겠다 나 무시봉 복수다 달팽이색 골좋다 이게 게임이지 빌어먹을 달팽이색 골좋다 골좋다 아 골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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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야 내가 바로 올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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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탄을 잡고나서 견전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잡나? 잡지? 네크로 발동했나? 왜 안 깜빡이지? 발동했죠? 드로 한번 봐볼까? 오케이 아이고, 견전 못사채 그래 덱이 잘 돌아서 계산된 도박도 못쓰고 있어 킬각은 아니지 아닌가? 아닌가? 집중까지 하면은 7 곱하기 24 곱하기 2 336 킬각이네 아니 덱 졸라 세네 아 너무 좋다 이게 게임이지 아들밖에 강화할 거 없이 전차? 유독 필요 없고 치약 가져갈까? 치약 아니면은 아 소주구나 아 제거하고 치약 가져가면 되겠다 능지가 제일 필요없지 않을까 능지가 제일 필요없지 않을까 하긴 뭐 상반 그냥 하나 부수고 하나 부수고 널 부숴버릴거야 널 부숴버릴거야 치약 치약만 있어도 심장 딜 얼마나 많이 막는데 마하니 치약은 치약은 집중 꼬챙이로 뚫어버리겠습니다 88 집중까지 있으면 잡지 승리해 주문님 감사합니다 뭐? 세상에 저것도 이제 고전인데 이거 집중 두개 쓰면 잡을 수 있나? 16 곱하기 22 그러네 잡고도 남네 14 곱하기 22 해도 308 딜 아니지 12 곱하기 20이지 대기 20 10 10 10 10 11 12 11 12 12 13 14 14 쇠네 관료만 쎄네 아 저거 인공물 뺄때 쓸걸 그랬나? 아쒸 치역 쓰레기들 나 내 능치에 있어 꼴렷 줄 알았지 아쒸 아쒸 아 내 능치에 있어 꼴렷 줄 알았지 아쒸 쓰려면 재활용이 답입니다 저거 들고있는게 낫을까 띠레 에어컨 에어컨 띠 을 띠 띠 띠 띠 띠 에어 에어 띠 아이고 아 모른 잭다 아 아 이 아는구나 60대리였지? 45대리인줄 알았어 뭐 더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재미가 없어서 그랬구만 처음에 치아가 안 나온 것도 컸고 이런 걸 이제 포션이 봐줘야 되는데 소주였지 아깝다 제비 한두 장만 있었어도 잘 먹었습니다 개꿀잼댁이었는데 개꿀잼댁이었는데